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으로 넘어간 날인데 그 전염병 이후에 좀 약간 운수 회사들이 좀 약간 많이 힘들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시간표가 좀 약간 많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터미널 방문하면은 기껏 애국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던데 그래가지고 오늘 구경을 넘으면서 정보국민감 한 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It was a nice day, thank you Hey! 터미널 터미널 아니 왜 트럭이 왔어? Thank you Long high Long high See you Say you say You're good 네 이렇게 바뀐 시간표가 있고요 아 이게 최신판이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셔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제가 5만 끼는 했는데 이만큼 거슬러 받았거든요 원래 33,000원 아냐? 39,000원 올랐네 아 결국에 여기를 내가 이용하게 되네 진짜 이게 우동탄이 가는 거고 여기가 농판인가 보네 아니 유튜브만 보면은 아니 유튜브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였는데 전혀 그럴 포스가 아닌데? 야 농카이? 아 텐에이 아니 여기 시트 수준부속 진짜 아 그래도 불행시 다니는데 옆에 빡빡하네 어디바드에 있는 걸 filme지 지금 이곳은 데이트에 있던 가도롱 겁돼 겁돼 보니까 국경 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런 저런 카덜라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가 영상으로 잘 정리를 했기를 좀 약간 구체적으로 담았기를 바라면서 태국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검은소니까 하나 잠깐 끌게요 이리로 가는 건데 꼼꼼히 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농카이 버스 맞나요? 농카이? 농카이 아 퍽자이 이거 잘하면 국제미아도 있을 수도 있겠다 농카이 채매 내가 듣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아 아 이게 아야 아 리메이버 어 살았다 아 맞네 깜짝 놀랐네 이 유심 도시스 바꿔주고 업 가스 업 지역 인스타그램 회사 레이 핸라켓 앨벌리스 쌤 버터폰 비가 잡 지역 인터베이 넌 서빙 쌤쌤 마야포트 땡기오 해가 사안다 본 핵 카이니 팀에 판매도 이 포즈들 버터폰 권 라오다 대전 어린아원 타이틀 타이틀 를 타이틀 엥크 어린이 아 진짜? 정말 길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은 너무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곳은 피스오브캡이잖아? 네 이제 막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태국인 불법치유 문제 때문에 입국심사 강해졌다고 좀 그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소인 나라 태국이다 아 근데 인터넷 보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한국인 입국 까다롭게 한다고 말 많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버스 버스 마이펜 라인 마이펜 라인 아 진짜 존경한 태국 이드린 타입? 네 아 러브 타일랜드 네 네 네 네 마이펜 라인 마이펜 라인 너무 가해 너무 가해 네 네 네 네 네 아 태국 오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많이 놓이는데 어디 전화를 못 자서 그런가 피곤해 죽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그래비나 보트 같은 거 불러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또 타긴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고쿤카 그러니까 인사는 확실하게 해줘야지 아 아 태국 시장 감성 아니 라오스에서 태국 넘어가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솔직히 솔직히 여기 라오스랑 태국이랑 국경은 그렇게 모습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많은 분들이 국경 넘어오셔도 농카이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농카이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있기로 한 건데 일단은 호텔 가서 짐을 맡게 된 거 할게요 너무 무거워서 촬영 못하겠어 네 오늘 아침에 오신 후 오늘 아침에 오신 후 오늘 아침에 오신 후 여기 있는 가사입니다 전체 다행히 오신 후 다행히 오신 후 방 회장을 1세호로 받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얼린 체크인이라서 이 정도면 감소득장한 거지 바라볼까? 음? 무난한데? 제가 여기 되게 싸게 했거든요 1박에 한 2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드를 여기다 꽂는 거구나 야 근데 1박에 2만원짜리 치고는 되게 괜찮은데? 아 근데 여기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 화장실이야 화장실 제발 뭘 잠겼어? 아 왜 이렇게 놔냐? 뭐야 이거 화장실 아닌데? 어 뭐야 화장실 없는데? 아 아 이분아 괜히 쫄았다 음 괜찮다 괜찮다 아 이정도면 2만원은 좋지 완전히 오우 와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이거 첫 글자가 2도 아니야 1이야 야 이정도면 진짜 거의 무슨 보따리 상했고 있다 이게 말이 돼? 진짜? 네 저는 이제 진정리를 대충 마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정오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가 11시 반쯤 여기 들어왔는데 보통 호텔 아르기 체크인 빠른 시간이라도 2시? 아니면 엄청 빠르면 1시? 그런데 보통 3시 잖아요 근데 여기는 왠지 해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요건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비록 지성증이긴 한데 이렇게 바로 체크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좀 따라주는 날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국경은 그냥 넘는 거여서 그냥 끊어버리면 다른 유튜브들이랑 좀 약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농카이 왔으니까 농카이의 약간 진면목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럼 가봅시다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고 농카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와 무슨 이런 도시가 있냐 여기는 진짜 개 고인물들만 가는 그런 동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있네요 가만 누워주고 아씨 이거 쉬면 안 되는데? 한참 기다려는데 안 돼 네 대충 저만의 노하우로 넘어왔습니다 뭔지는 비밀 아 네 제가 그톨을 먹고 싶어했던 KFC 있어 아 있어 이야 진짜 나하우스 정글에서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동영상도 못 올리고 깨웠어 진짜 부끅하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음식이라도 뭔가 트이니까 너무 좋다 아 진짜 이거는 라오스에서도 마시긴 했지만 진짜 이 빨간 음료 있잖아요 한국에도 둘이 패래 진짜 와 진짜 나 진짜 무슨 원시인 같다 아니 라오스하고 태권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이렇게 차이반나? 오? 오Perfect 라오스 음식이 맛없는 건 절대 아닌데 한국산 거기 먹던 입장으로서는 지금 약간 많이 구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탄수한 음식이야 아 진짜 잘 먹었다 농카에 진짜 살기 좋네요 그나마 KFC 뱃속에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진짜 제가 태국이 있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납니다 네 여기는 웬 이름으로 쇼핑몰인데 로트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뭐 옛날에 저 지방 살 때 그 홈플러스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인들은 이런 데 잘 안 오겠죠 자 좀 더 배가 따시기 전에 나가볼까요 여기가 제가 목적지로 삼은 람두안 사원인가라고 하는데 문은 닫혀있는 것 같네요 파고나를 되게 잘 소중하게 감싸 놓으셨네 아 막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나 아 근데 이렇게 보면 근사한데 이렇게 보면 문을 아니 가정집도 문 이렇게 안 만들겠다 어차피 저거 사원을 맛백이고 제가 진짜로 보고 싶어 하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곧 나오는데 야 진짜 이거 보기만 했지 내가 이걸 직접 와가지고 볼 줄 몰랐다 음 좋아 좋아 야 뒷배움도 아주 끝내주고 아니 근데 저는 여기가 농카리에 랜드마커로 생각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진짜 저 말고 아무도 없어요 너무 행하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태국 사원에서 워낙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라서 여기 로컬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오오 아까 사원도 멀리서 보니까 좀 진가가 드러나네 오 야 뭔가 느낌있다 태국 특유의 노는 분위기 확실히 태국이랑 라오스랑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닌가봐요 보면은 국경도시라서 뭔가 경계가 성황하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라든지 그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뭐 축제 분위기네요 분명 이렇게만 보면 날씨가 좋은데 말이죠 근데 고개를 돌려보면은 뭔가 오늘 조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국경도시 치고는 진짜 너무 평화롭네요 제가 그 싱가포르랑 그 조우르바로 국경 넘을 때에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밤이 되면은 사람들 외국인들 남녀노소 다 나아가지고 왁자짓걸 파티하고 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요 산책로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걷고 있는데 어 빗방울이 한방울씩 계속 떨어지긴 하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시면은 구름이 저기 끝으로 가면 그치긴 하거든요 그냥 잠깐 내릴 것 같지 않은데 아 얘네들 계속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여기 메콩강에 사는 그 물고기들을 다 여기에다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렇게 이름이 다 써있거든요 아 코스모 칠러스 할 만디 아 진짜 어떡하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 늦기 전에 숙소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뭐야 쓰레기통도 태국답게 되게 알록달록하다 와 얘네는 또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야 아 호러 관련해서는 진짜 태국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랑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보지 마세요 그거 보고 컬처 쇼크 받아가지고 잠깐 태국이랑 멀어졌었어 네 여기가 두 번째 사원인데 여기는 꽤 규모가 상당하네요 아 공사중인가 보네 아 뭔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것 같네 아 짓는 중이네 근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그 천장은 덮여있긴 한데 천장이랑 여기 그 벽이랑 연결이 안됐어요 어우 근데 이것도 잘 만들면 되게 장난일 것 같은데 네 다른 날이면 모르겠는데 이정도는 그냥 타도 되겠다 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빌려 이런 깡촌에서도 못 빌릴 거면 나중에 다른 데서 어떻게 타려고 그래 아 근데 이거 약간 섬뜩하네요 보시면은 오토바이 대여서 바로 옆에 병원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무슨 의견의 일치인지 아 구금의 세상으로는 여길 하는데 영업시간이 4시까지 밖에 안 가는데요 없는데 여기? 뭐야 반대편인가? 여기 오토바이 엄청 많이 몰려있긴 한데 여기 병원인데? 에이 몰라 오토바이 못 빌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그래 잡히니까 수문무충이나 하고 갑시다 카페인도 보청할 수 있겠네 아메리카노 예능께요 마이사이 담단 제가 원래 오토바이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이제 떠나가지고 외곽 쪽으로 좀 갔다 올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보면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빌리는 게 저한테 더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것 같아가지고 별 차질 없이 그냥 다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시기 전에 궁금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비엔티안보다 농카이가 훨씬 좋아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비엔티안은 그래도 라오스의 수도고 농카이는 좀 약간 뒷전으로 밀린 그런 도시잖아요 그 방콕, 치앙마이, 후아인, 부켓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카이가 비엔티안보다 좋아 아유 특이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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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번에는 제가 진짜 대대로 인자를 만난 것 같네요 이야아 진짜 태국인들의 상상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감히 번접할 수가 없어 여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맞겠죠? 여기는 내 생전인가? 여기가 입구구나 아 티켓 내야 되잖아 오케이 원펄슨 아니 이런 곳은 딱히 티켓을 사도 아깝진 않은데 티켓 보세요 너무 성의 없어 뒷면에 하나도 인쇄 안 돼있어 그래도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한국 유튜브에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곳이어서 좀 뭐랄까 찍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야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되게 신성하신 분 같아가지고 제가 감히 뭐라 못하겠습니다 이야 무슨 오세아니아의 외딴 손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숨겨진 고대 여족들을 탐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내 취향인데? 이야 이거는 진짜 이쁘다 아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별의별의 모양들이 다 있어요 이분도 태국 상황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스케일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데 아 이건 진짜 아까 감상이랑 비슷하게 자기들만의 문명을 여기다가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보통 같으면 티켓이라고 입장받는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옛날에 그 사원이랍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꾸며놨으면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돈 받는데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런데는 진짜 40받은 너무 싼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백받 해줘도 올 의향이 있다 아 그렇다고 올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야 진짜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 이렇게 너무 좋은 장소를 들릴 때마다 제가 공부를 덜 하고 온 게 너무 천주의 한이에요 여행도 그렇고 저는 인생 자체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뭔가 배워야겠다고 싶으면 죽자고 달려들어가지고 배우고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 진짜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신화의 어느 한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만든 그런 장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 그리고 또 자세하게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점 아 너무 다 안타까워요 벽에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네요 이거는 도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뭔가 좀 꺼려지는데 가봐도 되겠지? 아 이런 구조구나 스토리가 끝내주네 진짜로 아 여기 진짜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도 이제 나름 여행을 한지 꽤 오래되었고 저도 이제 저 자신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어 저는 좀 약간 남들이랑 부대끼고 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액티비티나 그런 데에는 솔직히 진짜 좀 완전 잼병이고 어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좀 약간 미지의 세계? 아니면은 좀 약간 예술적인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견을 잘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발 그렇다고 해줘 아니면은 아 이건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 유튜브가 좀 약간 남들에 비해서 좀 약간 장점으로 좀 비칠 수 있을만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 영상까지 올릴 정도면은 저는 계속 그 유튜브 영상 이제 한 100개 정도는 이제 올린 거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저 아까 제가 되게 웅장하다고 했던 저 나가상 마지막으로 입구에 있는 태국에서 지어졌는데 힌두교도 아니고 뭔가 가톨릭 같은 그런 조각상 보여드리고 이렇게 솔직히 억지로 웃었는데 걔 무서웠다 사리카 차이차 마 등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세 번째 사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사원이 위치가 되게 좋네요 석양을 잘 받는 방향을 보고 계시네요 이쪽은 청소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더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게요 아 찍어 찍어 아 수어이 주어이 아 고품카 고품카 타일랜드 사랑해요 아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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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저 여기 가볍게 보고 나갈래 했는데 뜯하지 않으면 한 대를 받아가지고 너 왜 자꾸 따라와 무섭게 하하하하 지금 뭔가 공사 중이시긴 한데 어우 너무 소리 울린다 네, 솔직히 여기 구글 회사에서 보이는 것보다 와보니까 훨씬 외진 구역이어가지고 좀 쫄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유튜버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운 좋게도 여기가 또 그 강변을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이 즉슨 뭐겠어요 하하하하 뿌임레스 찍으러 갑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것까지는 해야 농카계 여행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많이 쫄리네요 진짜 여기 들깨라도 하나 나오면은 아휴, 그릉그렇지 저 개새끼 진짜 하하하 끝판 보스구나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관문들을 다 거치니까 이런 풍경들이 펼쳐지네요 이마서 여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하하하 모든 위험 다 감수하고 결국 또 오늘 하루를 이뤄냈다는 그런 성취감? 아, 근데 햇빛이 잘 비칠 때 나와서 보니까 과외한 메콤강인지 완전 흙탕물이네요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무사히 이렇게 세팅도 마쳤고 이제 여기서 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선셋 보고 돌아갈 생각인데요 하여튼 오늘 농카이 보도 넘어가지고 이렇게 어 약간 조잡하게나마 일정을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봤는데 하하하하 보도 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오늘은 좀 재밌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좀 심오한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불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도시에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코쿵캅!